똑바로 서라 아이짱 왜서요 왜서 똑바로 서라고 왜서냐고 울잘똥으로 그럼 못하면 웃나 야 아이짱 이번엔 대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저녁 6시에서 7시를 연장한 것도 모자라 거기서 또 안드로이드 따온 문제인지 뭔지 때문에 10시 반까지 기다렸다고 그랬더니 주는 수적은 560 수정밖에 안좋아 560 나누기 4하면 140이니까 1시간에 140 수정 아 참 이거이거 너버한거 아니야 요즘 최저시급 8000원정도하니까 8000원이면 450수정에 4시간 곱하면 1800수정인데 그정도는 줘야하는거 아니야 다리에 털도 나고 양심에도 털도 났구만 이거 우리 유저들 수정 먹고사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주 살만났나본데 3.0 버전 업데이트보다도 더 시간 걸렸다구 뭐 그럼 3.3 버전은 24시간 걸리냐? 차라리 그럴거면 그날 할거 그 전날에 공지를 해 한장 업데이트를 할건데 아이장이 예정된 시간보다 24시간 늦게 할거야 4.0 수정 주기 너무 아까우니까 미리 말할게 이렇게 하던가 하여튼 어? 다음에 또 이렇게 늦으면 양배추 압축시켜서 방울 양배추 만든 다음에 눈알이랑 바꿔 껴버린다 점프홀드 아이장 목소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목소리니 꼭 한번 들어보세요 심지어 헬기 타며 나오는 대화로그도 음성이 추가됐어요 아이장이 아이장이 아이장은 사모화가 아이찬은 그녀가 힘들다. 목장에 비가가 너무 작아. 어떤 경험을 해보면 그런 모습이 될지. 자신의 말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나. 하여튼... 이거, 혹시 인생을 모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까? 모두 다 같이! 아이찬은 우연히 가장 귀여운 아이! 허! 모두 다 같이! 세~~노! 저는 몰랐는데 아이짱 터치 모션도 있습니다